필기 없이 말게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냐고 주언을 쓰면 여러분들이 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드리겠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네 사실 재수가 없었죠 참 PD가 적용만 안 했어도 이렇게 꿀을 뺄 수 있었던 건데 일단은 사과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다만 재수가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주언은 말을 안 할게요 일단은 다 죄송하고 조금 이따가 좋아요 싫어요 비율은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개대지니까 또 이렇게 3단 리플 보시고 또 여론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럴도 좀 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경솔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솔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이라는 점은 이해를 해드렸으면 좋겠고 이해를 해드렸으면 좋겠고 쌤 57이가 요즘 난리니까 그쪽에 관심이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타와 그런 많은 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유튜브를 안 적겠다는 거고 일단 70억 투자를 받았으니까 더 해먹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아직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노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주는 말 하나하나 가슴에 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컷 잘 나왔어요? 아니 몇 달을 안가 컷